좋아요, 구독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하고요.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 쪽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그리고 펀더멘탈 쪽으로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센티멘탈, 저희가 증시팔에서도 아주 데프스 있게 좀 다뤘습니다. 원전 관련해가지고 오늘 계속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오랜 동안의 분쟁이 이제 좀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주가가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장주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두산 애너빌리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로 가져왔는데 최근에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있는 걸 제가 긁어왔어요. 시간은 조금 됐습니다. 2월 21일 날 나온 거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원전 수주 관련해가지고 폴란드 원전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26년까지 에비타가 두 배다. 에비타라는 게 영업이익에 더하기 DA 디프리케이션 감가상각이고 그리고 A는 아모타이제이션입니다. 대선상각 이런 걸 다 더해놓으면 감가상각은 많이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비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 회사의 체력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그게 현재 대비 26년은 두 배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포트를 쌓은 거예요. 그렇지만 적정 주가는 그렇게 높이는 잡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이 커버리지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커버를 한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어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강했고 연초 대비를 해서 보면 한전 기술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 산업순위인데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원전 이런 뉴스 나오면 사실은 이쪽은 밸류에이션은 다들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주식으로 뭐 선호도대로 사시면 되고 파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한전 기술이나 다른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보인 게 제 레이다에는 걸렸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온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차트를 쭉 하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제 고개를 들었잖아요.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3월 초부터 꾸준히 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시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회사인 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 조금 더 시세 유지가 되잖아요. 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감안을 하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사는 게 진성으로 사는 걸 수도 있고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공매도 차트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공매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표적으로 공매도 많은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상당히 많이 쳤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공매를 환수를 했다가 다시 공매를 이렇게 쳤었습니다. 지금 시계열이 지금 역순으로 되어 오고 최근 거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는 공매 잔고가 내려옵니다. 공매를 이렇게 많이 쳐놨는데 왜 공매 잔고가 내려올까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눈물의 공매도를 환수하는 숏 커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차트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사는 모양으로 해서 양매수다 했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매수에는 공매도를 환수하는 그 숏 커버와 물량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눈물의 숏 커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밸리에이션은 싸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온 거고 보세요. 이쪽 보시면 PBR로 봤을 때 1.4배, 1.5배 이 정도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성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낮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메리츠 증권에서 섹터 리포트를 처음 커버를 시작하면서 쓴 게 2026년에 에비다가 2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 2배 정도 이익이 2배 정도 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면 지금은 약간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가담을 하셔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센티멘탈. 오늘 종목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펀더멘탈 종목을 효성 첨단 소재로 가져왔습니다. 다른 2차전지 원정 관련 주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는 쪽으로 되는 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4월 17일자로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썼네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하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탄소섬유의 중요성. 이 회사는 탄소섬유 하는 데니까요. 기본적으로 탄소섬유의 가치를 반영할 시점이고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57만 원으로 자신 있게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상인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한국 소재 화학의 국가대표다. 국가대표라는 걸 아무데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보면 여러분들의 이목을 끌기에 상당히 좋은 제목인데 어쨌든 국가대표고 탄소섬유 날아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리포트를 쓴 건데 이 백영찬 애널리스트는 지금 상상인 가서 헤드를 하는 모양인데 최근까지 KB중권에서 있던 애널리스트고 화학을 오래 봤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기관이 먼저 쭉 사들어오고 있었죠. 먼저 사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도 크게 판 건 없고 산 것도 아니었는데 며칠 이렇게 강하게 사들어오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가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밸류에이션 제가 이쪽 펀더멘털 쪽으로 가져오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항상 낮은 쪽에 있습니다. 보세요. 밸류가 바닥 쪽 이 밴드 하단 쪽에 있다가 하단을 확인을 하고 고개를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이 밴드의 하단에 있을 때는 조금 낮은 쪽에 있다.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만 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1월달 경우에 바닥을 이렇게 쳤죠.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염두하면서 효성 첨단 소재를 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센티멘털 펀더멘털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늦은 듯 빠른 듯 이런 주식들이 꽤 있어요. 지나가고 보면은 어느덧 주가가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제가 이제 검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심하면서 아홉 시 반 되면 센티멘털 더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